잠꼬 탕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중앙이슈부터 지역이슈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 털어불어 지역의 핵심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직접 만나서 토론하는 월간 털어불어로 꾸려지는데 이번 달은 한 주 일찍 두 분을 빨리 뵙고 싶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한 시간 동안 두 분과 함께 핫한 이슈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레곡성을 서동용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국민의힘 순천광양구레곡성갑 당협위원장 천아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아람입니다.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전화로는 매주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즘 워낙이 나라가 시끄럽고 또 다양한 이슈들이 터지니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지난 국회에서 저희가 17시간 비상행동을 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부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밤을 새고 나니까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도 계속 사람들이 발생하니까 대응해야 하고 또 지역활동은 지역활동대로 해야 하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역활동 하시기가 두 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집중호우 시즌이 되면서 KTX도 좀 늦게 왔다 갔다 하고 특히 공항의 편수는 또 없고 이래서 두 분이 또 가장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동시간이 불규칙적일 수밖에 없고. 또 중간중간에 KTX가 끊긴 경우도 가끔 있었고요. 그런다고 또 지역 역시 수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들려보지 않을 수 없고. 훨씬 더 그 전보다는 많이 좀 복잡해지고 수선도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천나나 변호사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약간 선견지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서울 방송을 많이 줄여놔가지고 불편한 게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 지역에 주로 계시니까. 네. 예전 같은 일정이었으면 서울에 일주일에 3, 4번 왕복하고 이랬으면 방송 펑크 여러 번 내셨겠네요. 난리 났을걸요. 아마? 기차에서 급하게 전화하고 아마 엄청난 난리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다행히 없었고요. 또 특히 이제 이게 방송국이 보면 간사예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전화로 하겠다 그러면은 먼 전화야 빨리 뛰어올라와 이랬는데 요새는 제가 전화로 한다 그러면 또 제가 하나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지내고 있고 제가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당연히 수해 피해 같은 건 굉장히 안타까웠고 저도 순천 같은 경우도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좀 적었지만은 인명피해는 없었어도 토사 유출로 인해서 집이 붕괴되고 시설물 피해들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도 좀 다니면서 이제 같이 보기도 하고 했고 개인적으로 좀 즐거웠던 일은 요새 제가 이제 오히려 이제 타지역에서는 강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순천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상대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당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적었는데 예민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근데 순천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건 굉장히 좀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서현님 모교 아니십니까? 예. 저도 작년에 강연을 한 번 했었고요. 저는 이제 제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전부 다 돌아가면서 강연을 거의 다 했어요. 광양에 있는 고등학교 그다음에 해룡에 있는 복성고등학교도 했고 또 제 모교라고 순천고등학교도 했고요. 올해도 다시 좀 강연을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 저도 광양고등학교에서 한 1시간 반 동안 그 학생들 질문도 받고 제가 할 말도 좀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저는 고등학생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으면요. 질문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른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이야기가 저희만 해도 대한민국이 개발도 성공되지 후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나라가 부유해진 케이스고 저 친구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아니에요. 후진국 시민이 후진국의 사고방식으로 선진국 시민들을 함부로 나무라두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요.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말씀이십니다. 자 여수 MBC 유튜브 여수 MBC 뉴스 채널 통해서 월간 터럽으로 다시 보실 수 있다는 점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까지 이야기 나눠봤고 7월 월간 터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참 다사다난이라는 말 말고는 이 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이야기거리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기 전에 이번 달 논평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서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논평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최우선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없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난주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있어갖고 많은 수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또 수혜 복구 중에 수혜 복구 작업을 하다가 해병대 청년 한 명이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모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안타깝게 목숨을 끌는 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이분들의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여름 서울 반지하주택 침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6시에 퇴근했다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통령실로 복귀하지 못하고 재난콘트롤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수혜 참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인해서 수혜가 한참일 때 역시 또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일찍 뛰어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건 없다라고 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을 더 분노케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수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왜 연속해서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는지 정부의 재난안전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론조사 결과 84%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걱정을 전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개 이 상황을 접하면서 특히나 좀 불만인 게 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일본 편을 서는 거냐 왜 일본 정부보다 일본 정부를 홍보하는 데 더 적극적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지금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속 좀 버티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무책임하게 또 사업을 백조하겠다고 선언해버렸죠.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현지 호객행이다. 그다음에 가짜뉴스다. 정치적 공방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신기를 거스리지 않게 노력을 할 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원인과 내용을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됐으면 정부가 나서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모든 사태 수습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 국민의 안전은 없었다. 이번 달 논평 서 의원께서 주셨습니다. 천변을 섞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진다? 말도 참 많이 나왔어요.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지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때때로 얘기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뛰어온다고 해서 사건을 막을 수 있냐.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대놓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재난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늘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난 대응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 정부 탓도 하고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또 아마 전 정부 탓을 했었을 거고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게 전 정부의 탓이라는 게 좀 우스운 것이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이 쌓아온 시스템이에요. 그게 정권을 막론하고 한 번에 무너지지도 않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가 온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좀 겸허하게 지금 시스템을 더 어떻게 하면 좀 잘 만들겠다. 이제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스템 하에서 참사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부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죄송하다라고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하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 호객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었을 때 잘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때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 아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았다. 이게 이제 가서 쇼핑할 때가 아니었는데 그냥 이제 어찌 보면 해외에 나와서 또 해외에서 조금 이제 뭐 한번 둘러보는 정도의 그냥 일정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께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그랬으면은 그냥 오히려 국민들께서 아니 그래 영부인도 뭐 해외 나가서 뭐 잠시 쇼핑 좀 할 수도 있지 다음번에는 그럼 경호원만 좀 적게 데리고 다니셔 이랬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말 한마디들이 자꾸 이렇게 좀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제 좀 무리한 대응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좀 더 마음이 안 좋으셨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게 이제 뭐 여야를 사실 가리기도 좀 그런 게 이제 뭐 민주당 얘기도 조금만 하자면 뭐 그런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혁신의 존재감이 너무 없어지니까 이제 불채포트권 포기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채포트권 포기하겠다 그랬다가 정당한지 안한지 누가 판단하는데 그래도 국민 눈높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본인들이 또 그냥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약간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안한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좀 우리 여야가 좀 이상한 얘기들을 서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 좀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불채포트권이 헌법상 권리입니다. 개인이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 당의 요구가 있어서 혁신위에서 제안했고 저희가 그에 맞춰서 그 정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당한이라는 말을 꼭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행사가 결코 정당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었던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짝퉁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시각에 맞춰서 처리를 하기는 하겠으나 지극히 부당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사전에 좀 깔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 힘이요. 자기들은 안 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런 거 안 해놓고. 저희는 불채포트권 행사 한 적이 없어요.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저희는 모든 의원에 대해서 다 강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결된 게 지금까지 다 민주당만의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국회에서 표결했는데요. 제 얘기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불채포트권 누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건 국회에서 표결해서 그렇다니까요. 국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표였기 때문에 누가 표결한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모두 다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저희는 당론으로 불채포트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불채포트권이 문제면 국민의힘도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권의 행사에 부당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자신들도 불채포트권을 내려놓겠다고 해야 해요. 그런데 전혀 안 하면서 계속 아주 미세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공개가고 비아냥되고 조롱되는데 이건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요. 이게 헌법상 주어진 기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결코 올바른 비판도 아니에요. 아니요. 서 의원님. 저희가 이거는 약간 사실관계라서 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희도 굉장히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불채포트권 포기하겠다고 서약도 했고요. 실제 21대 국회에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채포트권 행사돼서 부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 의원님께서 헌법상 특권이라서 포기할 수 없고 안 맞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살이 안 맞는 거를 왜 민주당 혁신이나 하는 겁니까? 애초에 그럼 시작부터가 살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채포트권 내려놓자라는 거는 국회의원이 왜 일반 국민들이 갖지 않은 특권을 누리느냐가 시작인데 일반 국민이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에 다닌다 칩시다. 아니면 포스코 다닌다 칩시다. 포스코에 다니는 우리 노동자한테 영장 청구가 들어왔어요.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아니면 노동조합에서 모여서 이거는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고 우리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니까 이 영장 심사에는 임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은 왜 유독 그러면 정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특권 내려놓자 하니까 지금 이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 그럼 민주당 혁신에서 이거를 하지 말고 우리 특권을 포기합시다라고 해놓고 정당한지 안 한지는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가 판단할 게 이게 무슨 언어도단입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면 하지를 말아야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하고 삼성전자 노동자에 대한 영장을 그렇게 비교를 하면 이건 헌법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대등하지 않은 걸 자꾸 대등하게 꾀에 맞춰서 민주당을 오로지 정책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짧게 마무리하면 헌법에는 물론 불체포 특권이 있죠. 여기까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있는 특권이 사실 요즘 필요하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미리 있는 특권을 좀 내려놓읍시다라는 차원에서 이 논의가 시작된 건데 또 돌고 돌아가지고 헌법에 특권이 있으니까 일반 국민이랑 우리랑 다르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이 논의를 왜 하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모든 정부 야당이 하는 얘기죠. 항상. 네. 저희가 아직 주제로 안 들어갔거든요. 월말 정산 이슈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시간을 꽤나 많이 썼습니다. 이 정도로 불체포 특권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야기하죠. 이번 달 물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중앙 이슈 이번 달 키워드는 정쟁으로 잡았습니다. 무슨 이슈가 터지든 현 정부의 문제, 전정부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충분한 수기 끝에 나오는 메시지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은 표현들도 많았습니다. 주요 사건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번 달 정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봤었는데 피해가 컸어요. 이 과정에서 지자체 장, 정치인들의 발언과 대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먹임없이 정자행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 분씩 의견을 듣죠. 먼저 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사망 실종 50여 명이고 특히 청주시 오성읍에서 터널 침수 때문에 차량이 19대가 잠겼고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하던 젊은 해병대 최수근 상병도 순직을 했죠. 그런데 이건 집중호우였고요. 분명히 자연재인 진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아니라는 대응으로 참사를 막지 못했던 측면들이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고요. 특히 조금 분노스러운 건 김용환 충북도지사의 행태였죠. 사고가 발생한 지 5시간 후에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장 도착 1시간 전에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내가 일찍 왔다고 해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거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난의 총괄 책임자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거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재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그걸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환 지사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찍 온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졌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다시 좀 복귀하게 됐는데요. 지난해 이태원 참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 재난안전시스템, 재난외방시스템들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고요.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떨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갔다면 총리는 뭐랬느냐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시 총리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크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습니다. 빨리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을 했는데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누가 한 사람이 잘못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고요. 지난 3월에 우리 일본 뭐였죠? 전문기업 피해배상 문제가 나왔을 때 정부 정책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내가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마치 무슨 책임도 선택적으로 지는 것 같아요. 그럼 선택은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해요. 이런 행태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특히나 또 좀 너무 황당한 건 이권 카리텔을 폐지해서 그 돈으로 재난복구비를 쓰겠다라고 하는 너무 뜬금없는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뭔가 이 메시지를 누가 만들어준 줄 알 수가 없는데요. 너무 말이 뜬금없고 황당하기만 해서요. 이 상황도 수선스럽고 혼란스러운데 대통령 때문에 더욱 혼란이 가중된다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눌 것이 좀 많아서 총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서 길게 답변 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임팩트 있게 이야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 천하라 변호사께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게 있어서 일단 저도 그냥 짧게 짧게만 그래도 하면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굳이 그런 얘기 필요가 없거든요. 김영환 지사는 사실 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다른 아마 댐에 방문했던 걸로 제가 그때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충북 지사라고 하면 당연히 넓은 범위를 관할하기 때문에 참사가 벌어진 현장에 오는 게 조금 일정상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인정할, 그러니까 크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더 논란에 불을 붙는 거니까 좀 참 왜 이런 얘기들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는 재난대응에 있어가지고 결국 이게 돌고 돌다 보면 또 일선 공무원한테 책임이 많이 갑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징계 책임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늘 걱정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재난 상황에 사과하시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 재난대응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증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청주도 마찬가지고 순천도 마찬가지고 광량도 마찬가지고 전국 어디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재난 안전 담당하는 과의 모든 공무원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솔직히 순천만 해도 예를 들면 위험한 지역 표로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엄청 많아요. 그걸 한 게 팀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어디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게 나옵니다. 특히 제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또 평소에 뭐 했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이제 뭐 감사받고 징계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짬이 되는 어느 정도의 연차가 있는 사람들은 다 탈출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거기 신규로 발령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뭐든 쓸 수 있는 육아유직을 쓸 수 있으면 육아유직 쓰고 뭐 해가지고 하면은 다 빠져나가려고 해요. 재난 대응과 관리에 대한 인력 구성은 지자체장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장 입장에서도 평소에 뭐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모양 나는 거를 더 우선하지 재난 안전은 약간 티 안 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과의 현원을 못 채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하튼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들과 협의를 해서 좀 제대로 이런 부분 채우는 그런 건설적인 논의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성현 씨. 재난안전은요. 최고 책임자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물론 천안 변호사 이야기대로 시스템을 더 정교하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노력들도 물론 사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 도지사가 그런 자세를 딱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에 맞춰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움직이지 않거든요. 눈치를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눈치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고 지도자의 존재 이유가요. 그의 철학입니다. 그의 태도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대통령에 무슨 뛰어와봤잖아. 김영환 지사 이런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지만 그 어떤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구청장이 우리 지역에 국민들 생명 안전 관계 없어. 이러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했어요. 물론 더 적극적인 태도 취하는 거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재난 대응에 있어가지고 어느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 안전이 중요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겠어요. 그걸 자세와 태도로 보여줘야 한다는. 저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좀 루즈한 태도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 특히 재난 대응이 있어가지고 그게 공무원들의 어떤. 실제로 차이 많이 납니다. 저희가 경험해 본 바에 하면 그래요. 아무튼. 이 행정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러셔요. 짧게만 여쭤보고 싶은 게 천 변호사께. 대통령께서 순방길 마치고 나서 예천 비롯해서 주요 현장들은 둘렀는데 오송은 가지 않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인재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아직 가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오송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감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실 수사도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정리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특히 사실관계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또 지역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계 이슈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또 서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신임 교사께서 본인의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파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참 안타까움이 커요. 국민의힘에서는 진보 교육감 탓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권과 과연 학생 인권이 대치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도 두 분의 또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날은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교사들을 만나보면 저랑 아는 분들이 좀 그런 성향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진보 교육감이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있습니다. 교사 커뮤니티 같은 걸 들어가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라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진보 교육감 분들도 그렇고 종교조의 말씀들도 보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체벌이라든지 그걸 교권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권한이 너무 강하고 반대로 어떤 학생이라는 신분 학교라는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학생의 인권이 너무 경시됐던 시절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선생님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지금과 좀 잘 안 맞는 얘기들 그리고 지나치게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한쪽 면만을 강조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건 아니냐 그것이 우리 교실 내에서의 선생님들의 권한, 약화에 기여했던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도 일부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솔직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에 그럼 때리던 시절로 돌아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 거의 안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체벌이 선생님들에 대한 권한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제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체벌이라는 거에 너무 과거에 편한 방법이 있다 보니까 체벌 없이 선생님들이 학급을 통제하고 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너무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디텐션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방과 후에 남도록 하는 제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를 학교 카운셀러들이 적극적으로 학부모를 불러가지고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교정해 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의식이 적었고 우리가 학생 인권을 논하는 데 좀 많이 바빠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들이 좀 늦어졌던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낮아진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접근해야지 무슨 선생님의 권한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하고 이렇게 단순화시킬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성형께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계시니까 관심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교육위원의 소속의 국회의원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 안타까움 되게 속이 많이 상합니다. 우선은 진상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된 진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고 또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이 같이 합동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교권 침해의 문제라고 결론이 나면 방지책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현장 교원들과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문제는 이번 일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문제의식 태도 해법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지난 21일 교원단체 총연합회 간담회를 하면서 이주호 장관이 학생의 인권은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 이러면서 학생 인권조례를 손보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도 그랬고요. 대통령실에서도 교권 침해 문제를 진보 교육감 탓이다 이렇게 문제를 돌리고 사람이 죽음까지도 정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까 진행의 학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과연 양립할 수 없는 겁니까?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게 총량이 정해져서 교권이 올라가면 학생 인권이 침해되고 학생 인권이 올라가면 교권이 침해되는 겁니까? 이런 단순하고 정말 무지한 발언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특히나 교육부서장이 이주호 장관의 발언이라는 데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몇 가지 숫자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생 인권조례는 2010년도에 경기도를 시작으로 했었는데 지금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총 6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17군데 중에 6군데만 지정이 돼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보니까 2015년도에 22.7%에 대했던 학생들의 체벌 언어폭력 경험이 2019년에 6.3%로 감소했어요.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가 심화됐다고 조장하지만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교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권 침해하고 학생 인권조례가 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근거를 내놔야 될 거잖아요. 근거도 없고요. 또 만약에 그렇다면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돼 있는 6국과 그렇지 않은 곳에 교권 침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도 밝혀야 될 거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이걸 진보 탈수소를 하고 진보 교육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를 접근하고 있는 거는 지극히 정부 여당이 나서서 사람의 죽음을 정쟁화한다라고 하는 그 비판들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너무 지나치게 믿고 교사들에게 막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태기 의원도 발의했고 우리당의 강득구 의원도 발의했고 저도 발의안을 준비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좀 국회 내에서 이성적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치적으로 공방하지 않고 남탓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권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좀 게을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늘 보면 무슨 극단적인 선택이 나와야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부랴부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금 서초구의 초등학교의 이슈가 어떤 이슈로 사실관계 조사가 되냐말냐를 떠나가지고 선생님들이 지나친 학부모의 민원, 과한 요구사항, 폭언 이런 거에 시달렸다라는 거는 이미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해야지만 또 우리가 부랴부랴 대응하는 거 아닌가 참 사실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늘 아까도 말씀드린 라떼는 같은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선생님의 교권이 강할 때에 그때 기준으로 우리 학부모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 현장의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면 그 과거의 지위가 높던 스승님에 대한 관점과 많은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보면 선생님에 대한 과한 민원도 들어오고 아니면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서 문제행동을 했을 때도 선생님이니까 무조건 학생을 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참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사실은 학교 내에 관리자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교감, 교장 이런 선생님들이 그 민원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민원 들어오면 선생님들 좋아서 민원 없애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역할 분담 가져가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교육과 수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것이고 그에 반해서 사실은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가 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교권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알려드릴 내용은 있습니다. 30초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들을 많이 호소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들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여서요. 저만 해도 지금 교원단체 한 군데하고 국회 토론을 개최했고 법안을 낸 거고요. 또 다른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 좀 드러내고 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학부모들하고요. 교사들하고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다 보니까 이 양쪽이 다 공감하거나 받아들일 만한 중간 안을 잡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조금 이게 늦은 거고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니까 비로소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말 정산 파트 1 중앙 이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지역 이슈 월말 정산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몰던 차? 아끼던 차도? 중고차 팔 땐 몰던 카! 인터넷 주소창에 몰던 카 마치세요. 중고차 팔 땐 몰던 카! 몰던 카! 와! 벤츠를 준다고? 진짜? 나 지금 신나! 멋지다! 프루지오! 7월부터 12월까지 광양 프루지오 센터파크를 계약하시면 추첨을 통해 벤츠를 드립니다. 1차 계약금 천만 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까지! 광양 프루지오 센터파크 061-721-0992 대우건설 더 즐겁게, 더 유쾌하게, 더 로맨틱하게 여수를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 2023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키 우리 동네 청춘버스키 불금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낭만 가득, 재미 뿜뿜 여수 버스키 여행 여수 구석구석 토요일 저녁 7시에 낭만 우리 동네 청춘버스키 우린 지금 여수밤바다 낭만 여행 중 2023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키 우리 동네 청춘버스키 투명 페트병 버리는 방법 잘 알고 계시나요? 이제부터 3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첫째,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헹궈줍니다 둘째, 부착되어 있는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뜨립니다 마지막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에 따로 배출합니다 아참, 주의할 점은 뚜껑까지 꼭 닫아서 같이 버려주세요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참 쉽죠? 여수 MBC 환경 캠페인이었습니다 오나라와 시작하는 전국민 안전 캠페인 나부터 5초만 우회전할 땐 5초만 주의를 살펴주세요 배송 전에 5초만 헬멧부터 확인하세요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3 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월간 털어부러 민주당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천하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말정산 파트2 지역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가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는 물관리 두 번째는 순천시 폐기물 처리장 논란입니다 먼저 물관리 대해서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역의 상수원 주요 땜이 물이 없다 그래서 위기 단계까지 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땜 방류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만간이 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류 지역의 피해도 당연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고 작년도 겪었습니다만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제대로 해라 이렇게 질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번에 천하란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수질 관리 말 그대로 환경 면에서 관리를 담당했었고 국토부 영역이었죠 그리고 수량 쉽게 얘기해서 물 방류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주로 국토부 그리고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농림부가 일부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짜여져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약간 여러 부처 모든 게 사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 너무 혼재돼 있으니까 이게 인력의 비효율도 좀 생기고 중복 아니냐 해가지고 이거 환경부로 몰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게 환경부가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특히 작년에 보면 우리 구례 섬진강의 홍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섬진강 땡 방류 결정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정말 아주 잘 된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올해 들어와가지고 치수 관리에 있어서 환경부가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하더라도 뭔가 치수 관리에 대한 그런 건 다시 국토부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사실 정말 좋으려면 과거에 국토부나 농림부에서 하던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부로 잘 이관이 됐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면서 좀 과거 스타일로 수질 관리와 수량 관리를 좀 분리하자라는 화두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 의원께 이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구례곡성 큰 수해가 났을 때 섬진강 방류가 문제됐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국토부에서 하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 전부터 논의됐던 물관리 이론화의 정책들이 그때 본격화되면서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그 시기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섬진강 댐 방류가 제가 정확하게 시기는 전인지 후인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환경부로 넘어오기 전에 문제에 다 기본적으로 관리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닙니다. 섬진강 댐도 환경부가 했었을 때입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게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환경부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그건 막 넘어 그럼요. 그게 막 인간관계가 100%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장한테 물관리 제도를 안 하면 국토부로 이관시키겠다라고 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물관리 이론화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나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나가야 하죠 역시 질책의 대상이 필요했던 겁니까? 대통령이 저는 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면 국토부로 넘겨놓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럼 문제가 안 생깁니까? 국토부가 관리하던 시절에는 큰 큰 물난리 없었습니까? 왜 이리 단순합니까?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정말 세상에 보면 애가 무슨 정책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 저는 막 그 이야기를 듣고도 화가 났는데요 어쨌든 물관리 이론화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긴 논의 과정을 거쳐서 환경부로 이관됐던 것입니다 부족하면 더 보충할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이걸 또 뺏어서 일을 넘기겠다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자칫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일이니까 문재인 정부 또 탓을 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씁쓸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일 발생하고 나니까 또 4대강 보혜체 취소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요 정책을 무조건 되돌리려고만 하는 이런 행태와 그런 dna가 있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관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고 당시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오송사고 4시간 전에 홍수경부 발령했고요 2시간 전에 교통통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소방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구례곡선 큰 수혜 이후에요 방류외구제 실시했고 그거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부조감이 있을 수 있겠고 그건 보충하면 될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또 뒤집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3살 먹은 애가 정책하냐 이런 너무 과한 말씀이신 것 같고 실제로 그 섬진강댐 이제 2020년에 구례 홍수 문제가 있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여러 신문에서 농민신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유력 일간지들에서 환경부 중심에 일어나가 과연 준비가 충분하냐라는 지적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리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환경부 중심에 일어나가 문제가 없는지 당연히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전문성이 없다면 비록 일원화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바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질책은 사실은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안 차리면 사실은 주어진 권한이라는 걸 줄일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뭐 각자 이제 그 집권 세력에 따라가지고 철학이나 방향성이 다른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사대강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보면 뭐 위원들도 굉장히 편향되게 해가지고 사대강 뭐 해체 사실 짜맞추기 식으로 지금 위원회를 운영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서로 바라보는 방향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만 본인들의 철학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니다 저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아주 아주 수준 나쁜 정책들을 해놓고 그걸 자꾸 또 전 정부하고 비교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그것도 다 상대적인 생각이신 거죠 이제 관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5분 정도 남아있는데 순천시 폐기물 처리장 입지 후보직 결과가 나오고 나서 환경단체 그리고 연양들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순천시는 답정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광규 시장의 메시지들을 보면 답정너가 어느 정도는 좀 맞지 않나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누가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겠습니까 천별을 찾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이 선정에 관여한 분들이랑도 좀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니 좀 더 아니 정말 꺼리 낄 게 없고 그거에 자신 있으면 시장께서 직접 뭐 예를 들면 끝장 토론이라도 하든 아니면 뭐 이 이슈에 한정한 뭐 어떤 기자회견이라도 하든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의 어떤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저도 얘기를 드렸더니 이제 노광규 시장 쪽 입장은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시장님 직접 뭐 제가 시장님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선거 때 공약이었다 이런 어떤 약간 그 재활용을 하는 열 에너지 같은 걸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공약이었고 결국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도심에 가깝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게 어느 정도는 이미 나왔던 거 아니냐 사업은 공약이었는데 입지는 변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기존에 돼 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아니 그거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냐 그리고 입지가 선정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별도로 논쟁의 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우리 공약이었으니까 다 해도 됩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정치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냐 뭐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순천시나 시장이 논쟁을 펼치지 않는지 저는 좀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쓰레기 소각시설 이게 이제 해모시설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잖아요 누구나 다 반대를 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여수 광양 순천 3개시 합동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논의가 되고 상당히 협의도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또 반대 이야기들이 막 올라와요 그렇죠 구레랑도 이야기가 또 됐다가 또 부산이 된다고 이 문제는 사실 참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쓰레기를 줄여라 한들 쓰레기를 또 사람들이 줄이지를 않으면서 소각시설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을 또 지나치게 이건 뭐 님비 아니냐라고 비난하기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행정이 이 문제를 추진할 때 않을 수 없는 문제고 반드시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나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 과정을 공개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노력들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참 그런 걸 잘 못합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잘 못하고 어쨌든 너희는 어차피 반대할 거니까 나는 밀어붙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그러면 갈등만 커지고 결코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 문제이니만큼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메시지들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원래 우리나라 정도 되면 법적으로 티나게 문제되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다 손 보겠죠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라는 얘기해가지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설득 다 될 거였으면 진짜 편하죠 그게 말씀하신 행정의 적극성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런 어떤 상대적인 혐오 시설과 관련해가지고는 법적으로 문제없게 차근차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납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정행위를 하는 분들이 적법성의 틀에 갇히면 안 돼요 적정하게 해야 돼요 적정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적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가장 사실은 행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도 해요 모든 법적인 수당을 틀어주고 있는 행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혐오 시설에서는 기간이 좀 길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노력들이 이번 순천문만이 아니고 인근의 지자체 모두에게 또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들이 다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월말정산 파트2 순천시 폐기물 처리장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번 달은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전화로 한 분씩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